안녕하세요 쇼미드위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키템은요, 짠! 박스가 돋보이는, 이거는 스트랩!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플래닛 웨이브에서 나온 스트랩이고요. 옐로우 서브마린, 비틀즈 영화가 있었죠. 다다리오에서 비틀즈의 상징적인 영화인 옐로우 서브마린을 50주년, 벌써 50주년이 됐대요. 기념하는 한정판 스트랩으로 나온 겁니다. 네 가지, 비틀즈의 각 멤버들의 특징을 살려서 디자인이 된 거고요. 그중에 하나 따서 보여드릴게요. 다 보시면, 디자인이 딱 바로 보여가지고. 우와! 이거 박스가 너무 예뻐요. 상자 너무 예쁘네요. 이런 거는 악세서리통이나 아니면 피크통! 아니면 뭔가 케이블, 뭐 이런 연장통? 뭐 이런 거로도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 너무 튼튼하고 너무 예뻐요. 디자인도 보세요. 오, 이거 너무 예쁘네. 이런 거 진짜 잘 만드는 거 같아요. 다다리오는. 짠! 비틀즈라고 딱 했을 때 떠오른 그런 색감이나 각 멤버들의 그런 특징을 되게 잘 살린 그런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직물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짱짱해요. 거의 뭐 반 연구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영화에서 나온 각 멤버들의 일러스트룩에서 대한 그런 경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정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격대는요. 4만 3천원 정도. 네. 뭔가 커미션이 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한정판이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3천원, 4만원대면은 여러분들 비틀즈 정말 애호가시라면 하나쯤은 스트랩으로써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른 것도 이거 하나만 더 까도 될까요? 네. 아, 이거 한번 까보고 싶어요. 얘는 우와! 우와! 진짜 정말 옐로우 썩어머리. 야! 너무 예쁘다. 네. 진짜 여름에 뭐 뭐 야외공연, 해변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페스티벌 이런 데 굉장히 잘 어울릴만한 뭔가 그런 스트랩의 색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거 같아요.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재질 자체가 광택이 좀 나는 폴리에스테르라 가지고 진짜 느낌도 너무 좋고요. 네. 재질도 너무 좋고요. 또 시원해요. 뭔가 뭔지 모르게. 왜 이게 시원하지? 네. 뭔가 되게 시원한 느낌인데요. 두께도 되게 두껍고요. 네. 되게 좋네요. 4만 3천원대로 비틀즈의 한정판 시리즈를 여러분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먼저 가지세요. 1. 2. 1. 2. 2. 3. 3. 3.